이 무대를 쏘는 곡이 지금 끝나갔던데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무대를 쓰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압에 서서는 정말 저희는 끝까지 초심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도죠 오늘이 시작인 거니까 더 열심히 발전하면서 진짜 세계 최우파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1위에서 마지막 1코로 해서 저희 맘에 앉았나요 저희는 저희의 무대를 저희에게 아주 많아요 앤범이나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만한 수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잘생겼어 너무 행복하다 또 이렇게 데뷔해서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많은 관심도 갖게 되고 또 1위도 해보고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잘 만나요 나중에 잘 만나요 매일 사랑받는지 알겠다 그런 말 중에 저희 열심히 해서 트와이스 콘서트?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제 생각하면 좀 떨리고 근데 기대도 되고 열심히 할게요 지금 제가 전자기회의 미스가 있으니까 채네엄마는 하늘에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성공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틀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현재의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들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가 생각하면 이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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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은 꿈이었지만 아직도 꿈같고 꿈같은 때 박수하느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원스랑 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트와이스는 샤샤샤의 얼굴을 일으키며 최고의 걸그룹 바늘에 올라섰습니다. 경기는 기록행진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히트 걸그룹 트와이스! 광택이는 지금 소독이 날리올 것 같고요. 광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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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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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